자, 13번을 풀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14번도 한번 볼까요? 자, 주인. 주인이 뭘까요? 주인은 물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것.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주인, 가방 주인 또는 강아지 주인 또는 고양이 주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과하다 볼까요? 사과하다는 우리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아,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아, 인정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사과하다. 사과합니다. 사과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사정 한번 볼까요? 자, 사정은 어떤 일의 형편. 형편이 뭐예요? 지금 어때요? 그 일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형편이라고 해요. 어떤 일의 형편이나 이유,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의 형편을 말할 때는 집 또는 회사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 회사가 안 좋은 이유, 형편이 어렵다, 형편이 좋다, 사정이 어렵다,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려 한번 볼까요? 자, 배려라는 것은 도와주거나,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다. 자, 배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또는 보살펴주고 싶어요. 보살펴주다 뭐예요? 케어, 테이크 케어, 케어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내가 신경을 쓰는 거, 내 마음을 쓰는 거, 배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려가 많은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 배려가 깊다, 배려심이 깊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덕분에 한번 볼까요? 자, 덕분에는 우리가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같이 세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유를 말할 때 같이 사용하는 말인데, 덕분에는 좋은 이유, 때문에는 나쁜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땡땡씨, 한국어 공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질문했어요. 아, 한국어 한 조각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어요. 아, 땡스투의 말과 비슷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때문에는 뭐예요? 나쁜 이유예요. 땡땡씨,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아, 선생님 감기에 걸렸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갔어요. 감기 너무 나빠요.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나쁜 이유를 말할 때 때문에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무사히. 자, 무사히는 아무 일 없이 잘 했을 때 무사히 했다라는 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동차, 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친구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너무 걱정돼요. 그렇지만 친구가 운전을 조심히 조심히 해서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치료예요. 치료는 병. 병이나 우리가 다치고 나서 상처. 상처가 생기죠. 상처를 잘 낫게 하는 거. 자, 다쳤어요. 병원에서 수술해요.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요. 테이크 케어. 잘 케어를 받아요. 치료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의사. 의사는 치료를 하다. 의사나 간호사는 치료를 하다 이야기하고요. 우리처럼 아픈 사람, 환자. 환자는 치료를 받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부딪히다 한번 볼까요? 자, 부딪히다는 부딛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부딛다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부딪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부딪히다가 뭐예요? 자, A하고 B가 앞으로 오고 있어서 꽝 만났어요. 꽝 만났어요. 부딪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잘 안 보고 가요. 휴대폰을 보면서 앞을 잘 안 보고 가서 친구하고 꽝 부딪혔어요.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 차에서 내려 앞차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자, 차에서 내렸어요. 앞차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정 이유를 설명했대요. 어? 왜 차에서 내렸을까요? 나아볼까요? 앞차 주인은 큰 사고가 아니니까 아우,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음. 자, 차에서 내려서 앞차의 주인에게 설명을 했더니 앞차 주인이 괜찮아요 이야기하고 그냥 가라고 했대요. 어? 그러면 가 다음에 나인 것 같아요. 다도 한번 볼까요? 친절한 배려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도 한번 볼게요. 아픈 딸을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가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다. 아, 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어요. 아,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미안해요 설명을 했군요.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났고 차에서 내려서 설명을 했더니 앞차 주인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 그래서 그 배려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네요. 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사과를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 차 주인이 아, 괜찮아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병원이 도착해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라가 나다 답이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여기 문법 하나만 볼까요? 데려가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대요. 아, 우리 빨리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문법 한 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다가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것을 하게 됐어요.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해요. 자, 우리 지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라라라랑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만 먹고 이제 전화해요. 우리 행동,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일을 할 때 다가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 다가는 밥을 먹는 사람 누구예요? 나 전화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같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 동생이 밥을 먹다가 전화를 해요. 밥을 먹는 사람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전화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같아요.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형용사하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형용사는 날씨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맑다가 갑자기 비가 와요.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1분 전에 맑았어요. 아주아주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말할 수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맑다가 비가 와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5분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이 많을 때 이렇게 말해요. 좀 부담스럽다. 조금 내가 하기에 조금 힘들 것 같다. 아, 이 일은 나한테 너무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일은 조금 그래요. 라고 말할 때 부담스럽다. 부담이 된다. 라고 말해요. 어떤 의무나 책임을 내가 가질 때 책임을 지었을 때 부담이 된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보겠습니다. 자, 구매는 어떤 물건을 사는 거. 물건을 사다. 구매하다. 같이 이야기해요. 물건을 사다. 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구매했어요. 가방을 구매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망설이다. 있어요. 언제 우리 망설여요? 어떤 힘든 결정을 할 때 이거 조금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생각을 계속 계속 하고 조금 선택을 망설여요.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결정하지 못해요. 망설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고객이에요. 자, 고객은 우리 같은 말 손님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도하다 한번 볼까요? 유도하다는 어떤 사람을 내 생각대로 하게 만드는 것을 유도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물건 같은 것들을 내가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끄는 것 오게 만드는 것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 하게 만드는 것 유도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가요. 그러면 점원이 손님 고객이 무엇을 사게끔 만들어요. 아, 손님 이거 너무 예쁘세요. 이거 꼭 사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왠지 물건을 사야 될 것 같고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직원이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한번 볼까요? 품목 일단 품목부터 볼게요. 품에서 품은 우리 물건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목은 우리 리스트 물건의 리스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건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름 별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품목, 별 그러니까 물건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이름을 다 나눠 놨어요. 분류했어요. 품목별로 분류했어요. 종류를 나눴어요. 품목별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매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가게 하고도 같아요. 그런데 가게는 조금 작은 스토어를 이야기해 스토어샵을 이야기한다면 매장은 좀 전문적인 가게 전문 매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문 신발 매장 이라고 하면 어때요? 신발들이 여러 개 있는 거 다양하게 있는 가게를 매장 이라고 해요. 또 청바지 매장 뭐예요? 청바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전문 청바지만 팔아요. 매장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열하다 볼까요? 진열하다는 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그 물건을 잘 볼 수 있게 놔두는 거 우리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진열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폭이에요. 폭은 같은 말로 너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돼요? 웨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어려움은 어렵다의 명사형 음 사용해서 어려움 명사를 만들었는데 이 겪다 라는 말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하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되다 어떤 일을 내가 다 해내다 어떤 일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겪다 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 를 겪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가정 형편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일들을 다 지내왔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가 부터 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어? 선택에 대한 부담이 있대요.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다가 기부업 포기하기도 한대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망설일까요? 어디일까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나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주려 구매를 유도 하려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계속 선택, 선택 나오고 고객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매장이나 아니면 마트 아니면 가게, 백화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인지 좀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마트에서는 풍목별로 몇 가지의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아, 그래서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자, 마트에서는 풍목별로 몇 가지의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아, 몇 가지의 제품만 진열한대요. 몇 가지의 제품, 그러니까 다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몇 가지만 진열을 한대요. 우리가 가게에 갔을 때 과자, 과자들이 많이 있어요. 10개, 100개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100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런데 100가지 중에서 맛있는 과자 5가지만 진열을 했어요. 아, 그러면 100가지 를 보는 것보다 5가지 보는 게 내가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소비자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컨슈머 기억나시나요?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비자는 선택의 폭,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많아요. 많아요. 계속 많아요. 그러면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 왜요? 선택을 할 때 부담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부담이 돼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어,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것도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구매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결정을 하는 게 힘들어져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럼 라 다음에 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조금만 매장에 진열을 해요. 왜요?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서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래요. 잘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라가 다나 답은 우리 3번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선택의 폭이 크고 넓을수록 어려워 해요. 왜요? 부담이 돼서 구매를 망설이고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트 어디 매장 마트에서는 몇 가지의 제품만 조금만 진열해요. 그래서 고객의 부담을 어떻게 해요? 줄여줘요. 그래서 선택을 유도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을수록 우리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을수록 을수록은 우리 보통 동사나 형용사하고 사용해요. 을수록 언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점점 더 많이 바뀔 때 아니면 점점 덜 안 하게 될 때 을수록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공부할수록 재미있어요. 공부를 해요 계속 점점 계속 하다 보면 더 재미있어요. 할수록 할수록 재미있어요. 또 한국어는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네, 맞아요. 한국어 문법이 많아서 공부를 해요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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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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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떻게 돼요? 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용할 때 을수록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